경상남도가 경남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 개소식을 지난 4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소식은 경남지사가 소재한 진주사무실에서 개최했으며,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와 도내 시군 관계자, 관광업계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경남지사 개소로 한국관광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돼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공동마케팅 추진 등이 가능해져 앞으로 경남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는 한국관광공사의 경남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면서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과 지역관광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